종로의 디바, 종로의 마든나 아름다운 가수 김정아 가수님이 부릅니다. 정던님 안녕하세요. 김정아 인사드립니다. 이제와서 어쩌면 이제와서 어쩌면 나를 두고 떠나시나요?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그날만 잊을 수 없으니 감사합니다. 사랑한다 사랑한다 그날을 왜 했나요 떠난다 떠나신다면 내 가슴을 내 가슴을 모든 채로 살아갈 겁니다 믿어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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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도 못 믿는다 그렇게도 못 믿는다 정을 두고 떠나시나요 정을 두고 떠나시나요 다시 한번 말을 해줘요 그 말만 진심이 없다고 사랑한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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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말은 왜 했나요 사랑하시다면 하신다면 하시겠다고 내 마음은 내 마음은 내 마음은 모든 채로 살아갈 겁니다 이다 죄송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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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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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